2K 스포츠는 페덱스컵과 함께하는 시즌-롱레이스의 시즌-롱레이스는 페덱스컵을 보내줍니다. TGC 오픈, 오늘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골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언더까지 치는지 한번 봅시다. 오버파 치는지를... 이게 칠 때 L3키나 R3키를 밑으로 올릴 때 직선으로 올려야 되더라구요. 왼쪽으로 약간 11시 방향으로 가든가 1시 방향으로 가면 공이 휘더라구요. 이게 바로 공부해. 왼쪽으로 한 번 보고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을 보네. 약간... 라이스하트, 흰다 흰다 흰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니까. 아, 이게 오른쪽에 보면 100% 파워라고 되어있죠. 저게 저게... 저게 지대야죠. 132야드. 바람이 왼쪽으로 많이 부는데. 백샷을 주고 조금 주고. 됐어. 백샷을 주고 있는데도 안되네. 백샷을 주고 있는데도 안되네. 백샷을 주고 있는데도 안되네.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자, 파 하자. 파 하자. 본전 치겠습니다. 파폴. 와, 2등이다. 2번 파. 와, 뭔데 정말? 사홀까지 돌았다고. 한번 홍산하고. 바람을 보자. 직선인 바람이다. 그대로 가자. 그대로 때려. 그렇지. 오, 바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쭉 뻗어, 쭉쭉 뻗어. 와, 320야드. 좋아. 326. 아, 이거 조금 약간 수글이 인데. 됐어. 100% 아, 너무 많이 갔나? 와, 약간 왼쪽을 돈다. 이게. 왼쪽을 약간 도라. 정확하게 때렸는데도 왼쪽으로 약간 가네. 바람이 거기 아닌데도 그렇네. 와, 알그럽다. 이 정도까지 갔보자. 해요 이럴면 이럴면 또 파가 거짓은 어디 앉아자고 아.. 그래도 공동 2등이다 이번파가 여깄어 파스리홀 와 역풍인데 그렇지 조금 힘이 약하긴 한데 앞으로 조금 죽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앞으로 굴러가지 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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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를 바라면서 오 조금 낫다 약간 왼쪽으로 가자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아 올파네 올파 공동 공동 한참이 정도 안 되겠나 이나 아직까지 이북파가 많네 이동기 시작이다 4홀 아직까지 홀은 많이 남았어 18홀이니까 바람이 역풍이네 그냥 백필 프로다 이게 힘 조절이 안되면 공이 휘니까 됐어 됐어 이정도면 양호해 양호해 아주 좋아 옹그린 아주 좋아 역풍이네 다 와 이거를 약간 이 상태에서 그렇지 와 직선을 때리는데 바람 때문에 휜다 이만큼 휜다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와 역풍이니까 클럽을 바꿔야 되는구나 흠 음 클럽을 바꿨어요 제가 아 보기가 어 어 아니네 파 파프홀이었네 아 올파 올파 0-0-3-2 와 버티 하나만 안된다 파프홀 파프홀 역풍은 아니고 와 이거 잘못 때리면 죽어도 되겠는데 와 이거 벙크에 빠지겠는데 이 정도 약하게 그렇지 약하게 약하게 가라 잘못하면 벙크에 빠진다 바람이 같이 불기 때문에 음 음 음 스톱 으아 아 아 조금 아쉽네 하 하 정풍인데 아 아 아 이게 사람이 너무 부른구나 이거 클럽을 바꿔야 되네 아 아 사람이 너무 부른구나 클럽을 바꿔야 되네 아 진짜 대충 알았다 이제 대충 알았다 으으으으 으으!, 파가, 파가 와 북이다 잘 날 펴가 있으면, 이것까지 가능했겠네 와우 와 이걸 이제 잘 때리네 내가 와우 이 정도면 돼야지 나이스버디 한 2위 정도 되겠네 그렇지 이 새끼 저거 뭐고 바위손인가 차 전반을 잡아야 된다 역풍이다 그렇지 됐어 딱 좋아 280야드까지 바람때문에 280까지 안되네 와 이 300야드인데 됐어 이 정도 딱 좋아 빠르게 돌리기 그렇지 딱 좋지 낙백 32야드에 3 이거 잘 들어가면 이글이다 3타 치고 버디 4타 버디네 아 바람이 역풍이라 조금만 더 세게 가자 클럽을 81야드야 아니 이게 아니고 줄이는게 뭐지 아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 클럽을 힘을 줄였어야 되는데 클럽 한 클럽을 높게 쳤거든 버디다 어 그린 좋다 살짝만 이쪽으로 가자 그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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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보여 2버디 2 언더파 2 언더 좋아 현재 1등 와 역풍 아니다 조금 작게 때리고 백샷으로 아 너무 작게 때리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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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크다 벙크다 백샷 들어가라 백샷 들어가라 헉 이거 뭐야 클럽을 바꾸자 16야던데 조금 세게 20피트 야드니까 아 이리 갈리가 정말 싫다 큰일났다 팟 앉아 안돼 안돼 1위에서 으응 너무 셌어 뽀기다 뽀기 어, 조사 없다 어, 조사 없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야자지 못 치고 있어요 야자지 못 치고 있어요 이 잘라서 옆 풍 나이스 나이스 새앗 나이스 새앗 이거 100% 굴러가거든 됐어 100% 굴러간다고 너무 세다 아 정말 힘드네 골프라는게 정말 힘드네 그린 그린 아 너무 세다 으이 으이 세더라 그린 그래 세더라 그래 세더라 아 버디였는데 다 붙잡고 나라지 이런 나쁜 놈들 지금 144명이서 게임중이라 7 그린 아이고야 너무 작다 힘을 너무 작게 줬다 아이고야 그래도 270까지 가겠나 어이구 많이 간다 그래도 네 됐어 네 딱 좋아 아 왜 자꾸 오른쪽으로 때릴까 으음 아 어 아 아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 너무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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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약하게 치지. 그럼 버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멀어. 내리막길에다가. 아우. 내리막길 또. 5ft. 컵에 올라가고. 잘한다. 어쩔 수 없다. 잘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와 역풍에다가. 됐어. 101% 역풍이라서 밑으로 쳤어야 되네. 위로 치지 말고. 바람 저항은 좀 덜 받게. 한 번 더 가야 되나. 옹걸이면 되나. 그대로 치자. 그대로 치도. 그대로 치도 된다. 그렇지.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도 된다. 안 쎄다. 그렇지. 안 쎄다. 안 쎄다. 그렇지. 역풍이랬어 이거. 바람이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렀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못하네. 모든 핵을 좋아하게 된다. 이 핵이 딱 올라가고. 여기에 2핵을 좌우고. 그 핵이. 어이구. 여기 좋다. 이 핵이. 여기다. 그 핵이. 그 핵이. 이 핵이. 이 핵이. 이 핵이. 이 핵이. 역풍이 아니고 정풍이네 와 이거 어쩌라고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작게 쳐야 되나 좀 작게 쳐야 된다 이거 차라리 작게 치자 클럽을 바꾸자 차라리 클럽을 바꾸자 저까지는 그냥 가니까 됐다 차라리 클럽을 바꾸는게 맞아 조금 짧게 치는게 맞아 바람때문에 더 가거든 그렇지 요기서 바로 옹그린 시킵니다 작성을 잘 짜야 돼 이것도 이 정도가 딱 맞아 그렇치 95플릭입니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이거지 아 그래도 조금 쎄다 이걸 게이지에서 떼니까 어떻게 내가 컨트롤이 안되네 게이지가 너무 빠르니까 아 이게 글리는 좀 빠르다 넘어가는데 조금 빠르게 때리면 그래도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지 글리는 보지만 조금 쎄게 때리면 돼 연속보지 22분골 단독선두 4만 더 144명 중에서 144명 중에서 144명 중에서 와 잠시만 요정도로 가야돼 아 이거 잘못 떨어지면 이게 좋대는데 차라리 정타를 때리 아 이게 진짜 잘못 때리면 좋대는데 이렇게 된다 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안쪽이 너무 힘든다 so 항야박 적응 y 에 이건 시계 밖 없이 응 n n pps 좋아 와아 이걸 이렇게 파고 간다고? 와아 이시지? 이럴네 이럴네 아주 재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선두 13홀 한 6개월 남았네 역풍 약간 이쪽을 때려야 되네 100%? 101% 역풍만 벌고 공을 이럴때는 약간 낮게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근데 100% 나이스 옹그린 됐고 아주 좋아 정풍이다 75에 한 딱 정풍인데 정풍 요정도 80야드 81야드 85 84 딱 됐다 84 됐다 딱 때려 그렇지 음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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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자체가 진짜 힘들다 이러면 내리막길이가 약간 내리막길이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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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4홀이 레전드 아 속도가 줄면서 빨리 뛰어지네 그거 아니었으면 못넣네 4환도 좋아 14홀 약 5개월 남았습니다 와 이거 또 뭔데 와 이거 많이 이겼는데 왼쪽으로 많이 이겼어 바람 때문에 오른쪽으로 약간 옮기긴 했는데 좀 더 멀어지는 느낌 이게 하나씩 아 이거 클럽을 와 이거 옹궈링이 안되겠는데 이러면 또 더 크거든 141m까지 간다 아 백프로 어 땅 땅 땅 땅 땅 땅 땅 잘 안되네 나이스 파다 파워만 계속 가도 좋아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더블 보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15분으로 많이 이긴다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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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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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을 한 칸 더 줬다고 그러나 허리가 안되네 칩샷으로 간다 칩샷이다 그렇지 하하하하 조금 더 세게 줘야 돼 칩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칩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지 파자 아 홀 홀마다 아깝네 일단 2분파가 2등이고 오케이 앞이라 이거지 좀 작게 아 너무 세게 됐다 너무 세게 됐다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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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딱겠다. 딱이다. 쎄나? 와 이게 쎄다고? 매번 왜 이러노? 조금 세게 아니 매번 그렇네 매번 옹거림이 안되네 아 또 파다 아 또 파다 또 파다 2개 홀. 일단은 유지를 시키는게 좋은데 허 엄마 또 내려갔네 17번 그렇지 됐어. 약간 왼쪽을 꺾이고 바람 때문에 그거네 그렇지 됐어 나이스 오 그린이 치는 쪽이 내리막이네 이거 그대로 가자 이거 건들지 말자 약간 왼쪽을 건드리고 가자 이것도 많이 건들지 말자 응 그렇지 이거지 조금 세게 그렇지 이거지 사실상 이글도 가능했다 얘는 잘 쳤으면 이글도 가능했다 아우 점수 좋아 따라올 수가 없는 점수네 마지막 콜 바람 딱 좋네 약간 왼쪽으로 해가지고 딱 좋아 101% 바람 응 딱 좋아 해저드 만들어봐던다 우리 그라지 말자 그렇지 그렇지let 안돼 안돼 해저드 어어 야야야야 해저드 이씨 이 새끼들 다람이 약간 왼쪽으로 된다 그렇지 약간 약하게 어~~ 벙크다. 100% 벙크다. 오우쌰 풀이다 이거나. 아 풀. 풀풀. 이씨. 풀로 때릴 건데. 아 또 파가 어? 버디 가능이라고? 버디? 어디? 어디? 오우. 사실 소리가 오구나. 파가 모르는구나. 됐다. 벙크다. 오케이. 무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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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144명이서 붙었는데.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시작했습니다 나 있어 어 좀 비와